네, 오늘도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기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증권사 측에서 장전부터 아주 좋은 리포트를 내놓았지만요. 주가는 어제장에서도 주가 2%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키워드는 저평가였는데요. 기아의 현재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확전에 대한 우려가 과하다라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가장 효과적으로 수익성을 방어한 기업이기도 하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올해 실적 개선의 폭도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2022년 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퍼는 5배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저평가된 상태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살펴봤더니 1월부터 3월까지 기관은 계속해서 줄매도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오고는 있지만 기관의 수급이 좋지 않다라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관의 수급이 변화가 될 만한 포인트가 있을지 꼼꼼하게 계속해서 뉴스블로를 좀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한화입니다. 이례적으로 목표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와 하향 조정 리포트가 같은 날에 발간이 됐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 측에서는 한화가 연결 자회사 실적 호조로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주가 4만 원대를 제시를 한 상황인데요. 일단 보험사의 수익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유가 상승에 따라서 한화솔루션의 판가의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방산과 신재생, 항공우주 사업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찾아내만 반면에 대신 증권 측에서는 같은 이유로 오히려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회사 주가 하락에 따라서 NLV, 순자산가치 감소를 반영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방산 쪽이나 수익성이 예상을 하회했다면서 국내 고수익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외형 이익률 하락이 결국에는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나온다라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크래프톤입니다.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자사주가 계속해서 매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IP 중심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가 됐는데요. 신규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는 현재 증권사의 커멘트가 나왔습니다. 또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익률은 하락은 하겠지만 이익의 절대 규모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크래프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대상홀딩스입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어제 좀 강 마감 이후에 한 가지 공시가 나왔는데 초록마을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이슈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정육각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정육각이라는 기업은요. 2016년 2월에 설립된 신선육 특화 유통 기업이기도 합니다. 카이스트를 졸업한 김재현 대표가 축산업과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유통 과정을 혁신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일단 현재 초록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상홀딩스 측에서 지분을 49% 정도를 가지고 있고 임세령 부회장이 지분을 30% 보유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